자 일단 오늘 10번 하고 오늘 풀어볼거 12 14 놀랍게도 하나 걸어 하나씩 16 이러다가 갑자기 17, 18 와 20번까지 이거 일단 우리 오늘 풀어볼건데 그 중에 첫번째꺼 10번입니다 자 첫번째꺼부터 우리가 문법적으로 왜 이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바이라 바이 왜이러냐 갑자기 몰랐군요 자 이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있죠 전치사 뒤에 우리가 쓸 수 있는건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바로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건 여기에서는 동명사인 펄체이징이 들어가주는게 맞겠죠 자 여기는 a는 있을거고 b는요 자 우리가 쉐이크란 단어는 흔들다란 말이죠 바로미터라는 이거를 매우 세게 흔들다는 말이 되야되요 그런데 이 하드란 단어는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의 뜻을 다가가고 있죠 형용사로는 힘든 어려운 그 다음에 부사로는 열심히 세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들리란 말은 전혀 상관없죠 하들리는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어입니다 여기서는요 세게 흔들다란 말을 쓰려면 하드를 쓰셔야 되겠고 세 번째 문제는 that과 what인데요 이건 우리가 뭘 구별하는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that과 what의 차이는 that은 접속사 that을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걸 보고 w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의 대명서일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접속사는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반면에 관계의 대명서는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런데 완전과 불완전의 그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주어, 동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럼 선생님 what은 관계의 대명서인데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what은 관계의 대명서인데 얘는 선행사가 없는데요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의 대명서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를 구별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which는 앞에가 반드시 which나 that은 a that 말고 관계의 대명서 that은 앞에가 선행사가 존재하겠지만 자 그럼 뒤에가 재밌는 게 not only but also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야 not only a but also는 무슨 뜻입니까 a 뿐만 아니라 b 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인 뒤에 was 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앞에 다시 말해서 not only 부터 뒤에 있는 he south까지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주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해석은 바로미터 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그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미싱은요 사라진 이란 뜻입니다 사라진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는 알았다 발견했다 바로미터 뿐만 아니라 그의 기압기 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미싱 행방불명 중인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스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이 필요 없죠 그럼 이거는 완전한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대시 일단 돼야 되고 자 이 나도 only able alsob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나도 only but alsob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어떤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b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동사는요 반드시 b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여기에는 나도 only a가 바로미터 에 여기는 큰 차이가 없네 여기가 a가 되고 어로수담에 hit house가 b인데요 동사는 이거와 이게 지금 일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에 바로미터도 역시 단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거 잠깐 마지막 것만 c번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이거 틀리신 분들 번호 자기가 이거 썼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12번에 잘못 쓴다 몇 번 쓰셨습니까 1번 또 없어요 다른 거 쓰신 분 자기가 정답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자 1번 보겠습니다 듀어링이란 단어는 우리가 뭐뭐동안이죠 근데 뭐뭐동안이라 쓰는 단어가 듀어링도 있지만 while 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두개의 근차이점은 듀어링은 전치사라는 아이고 while은 접속사라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란 말로 명사 구라는 말을 쓰거나 하지만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인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듀어링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 듀어링 뒤에 쓰이는 문장 전체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leaves가 떠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나뭇잎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다 동사 여기는 문장이 맞는데 여기는 문장이 맞는데 이 듀어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뒤까지가 이 듀어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문장을 봐버리시면 골치 아파요 이때는 여름이라는 단어와 겨울이라는 단어 사이에 and라는 접속사 하나 있을 뿐이지 주어와 동사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걸 명사 구라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듀어링이라고 쓰는 전치사를 명사구 앞에 쓰는 게 맞겠죠 자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뭡니까 몇 번이요 4번이 왜 잘못된지 아세요 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어렵냐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 앞에 이렇게 투가 붙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사에서 변화가 되는 걸로 우리가 중동사로 불러요 중동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투 부정사 같은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은 전부 이 중동사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투 C도 중동사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문장에서 중동사의 밑줄이 되어 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문장의 실제 구조인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This 이것은 allow 허용하다 라는 이 단어가 지금 동사입니다 문제는 중동사는 동사가 앞에 주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말에 동사를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중동사를 바꿔 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실수는 이 allow가 허락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허락하다는 것은 우리가 왠지 느낌의 사역동사 같지만 허락하다는 그냥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가 썼기 때문에 뒤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브 동사 쓰는 게 맞는데요 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었을 거예요 오 이상하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허락한다 그 노랗고 초록색인 색깔들이 여기에 목적입니다 자 잠깐 이 중동사 파트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컬러하고 뒤에 있는 see하고 관계가 어떤 겁니다 색깔들이 봅니까? 색깔들이 보도록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투브 동사 쓸 수 있는 것은 자 뭐 they allow me to see 이 문장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자 그들은 허용한다 목적은 나로 하여금 보도록 허용한다 뭘 봅니까? 이 보다라는 말에 보는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은 없죠 그죠?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뭐 그 뭐 더 뭐 예를 들면 뭐 뭘까요? picture 그 그림을 보도록 허용한다 식으로 이렇게 see라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동사가 아닌 춘동사지만 어쨌든 원래는 동사에서 시작됐죠 그럼 see라는 것은 보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보는지가 반드시 뒤에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완전한 문장 형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쓰이면 이거는 완전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던 문제랑 그대로 연결해 볼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대신 얘기는 그 색깔이라는 게 어이? 이 보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봐요 뭘 보는데요 뒤에 보는 대상이 안 나왔죠 그럼 이 문장은 잘못된 거예요 투 부종사를 쓰는 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 부종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보다라는 의미의 우리가 타동사라 그러죠 목적으로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see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려면 그 뒤에 뭘 보는지 해당되는 목적이 나와야 돼요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뒤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게 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기를 자 투 비 씬이라고 쓰면 가능합니다 왜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수동태는 원래 여기 있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 여기서는 주어가 안고 아미피는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처럼 나라는 대상이 이 행동을 하다라는 이런 표현할 때는 투 씬 쓰는 게 맞고 나라는 대상이 남에 의하여 목격되어진다 라는 말을 쓰려면 투 비 씬을 쓰되 이렇게 되면 뒤에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 수동태 문장은 목적어가 펴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문장을 보는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잘못된 문장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맞춘 사람이 이거 맞았어요 이걸 와 이거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거 우리 지금 과정하는 중에는 왜 대부분 다 선생님 말했던 첫 번째 거 있죠 투 부정산을 넣는 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만 봤기 때문에 답을 다른 거 대부분 다 골랐던 문제 같아요 자 방금 이 말 이거 한번 잘 정리 좀 해서 지금 좀 옮겨주세요 자 14번 이거는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선택하는 문제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자 이거 우리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엔드가 눈에 보이셨는지 문제 풀 때 엔드는 여기서 왜요 엔드나 또는 오월이나 엇과 같은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등위접속사가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등위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뭔가 부분만 나온다면 이거는 병렬 구절을 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굉장히 기네요 그죠 그런데 볼 것도 막 돕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컴마 컴마 엔드 나머지예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게 1번 두 번째 기억나게 돕는 거 2번 마지막에 세 번째 그거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3번 자연스럽게 use라고 하는 이게 병렬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헬프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 뒤에는 우리가 툴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죠 여기가 지금 하나 빠지면 다 빠져야 어떤 데는 놓고 어떤 데는 뺄 수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원형 부정사 형태로 쓰여있는 준사역 동사가 쓰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군요 뉴스가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however는 접속사니까 일단 빼세요 이 컴마가 나와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죠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에딩이란 동사가 아닌 다른 준 동사가 들어가느냐 그럼 뒤를 봐야 돼요 왜 뒤에 동사가 있으면 에딩을 쓰는 거고 뒤에 동사가 없으면 애드를 동사로 써야 되는 거고 그러겠죠 자 뭐 봤는데 뭐가 있어요 can do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혹시 이게 두 문장짜리인가 봤는데 reading to your private studies 이때 스터디스는 이건 연구예요 공부들이에요 동사 아니에요 그냥 뒤에 조동사 킨이 나와있는 거 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앞에까지가 문장이 주절이에요 그죠 철양이 주어예요 그러면 이 중에 동사를 쓴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 자리는 주어로서 사용이 돼야 될 동명사가 문장에 쏙 이 자리에 들어가줘야지 명사 역할을 해주겠죠 주어 역할로 해석해보면 자 그러나 adding reading to your private studies 개인적인 공부에 자 독서라는 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그 행위는 분명히 do great thing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분명히 당신의 언어를 언어의 능력을 위해서 뭐 이런 문장 구조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그래요 와 방금 내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언니 부분 보고 도치라는 말을 딱 공부 한 명에 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문장이 여기가 동사인 건 알겠는데 얘가 주어냐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을까 주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명사가 돼야 되는데 나도 언니는 낫은 부정하고 오 언니는 오직이라는 부사예요 문장이 아니에요 게다가 어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선생님께 기다려 봐 나도 오니 낫은 부정어인데 부정어가 게다가 문장이 맨 앞였다고 그러면 부정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치에 해당되는 그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부정어를 뺀 거고 그럼 이 뒤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음운문 만드는 형태입니다 형태로 어순이 도치가 되겠죠 음운 만드는다고 봤는데 앞에 버젓이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이 reading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원래 문제는 reading is 주어 동사 뒤에 뭐 나도 오는 게 들어가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effectively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effective라는 아이고 아예 안보여겠네 effective라는 보호입니다 보호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로 사용되는 독서라는 게 효율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면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effective adding use 2번인가요 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잘 보시고 다음 강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거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요거 요거 도치구문 의문 부정어를 도치할 때 어떤 식으로 도치가 이루어지는지 잘 판단하시고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16번 자 일단 한번 고쳐보시고 틀린 거 고쳐보시고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합시다 자 일단 틀려주셨던 거 몇 번 쓰셨습니까 1번 쓰신 분 1번 1번 그럴 줄 알았습니다 2번 3번 4번 4번 4번이죠 4번이 여기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선생님이 준동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동사라는 거 동사는요 여기에 left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죠 그럼 grade of 95가 주어가 될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 asking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는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음 준동사는요 하는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명사로 쓰이는 뭐 지금 문장들이 될 거고 아니면 현재 분사로 사용되는 부분도 될 거고 그러면 일단 이 ask란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가 봅시다 how did I fail to achieve 100 이 뒤에 질문한 내용이 이거죠 어떻게 내가 100점을 성취한다 다시 한번 100점 맞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어떻게 실패했느냐라는 이거는 누가 물어보는 겁니까 이 뒤에 있는 목적어인 힘이란 사람이 물어보겠죠 자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asking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부분에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는 동사관계는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분사다 뭐 가능하겠죠 왜 그라는 사람이 어떤 물어보는 상태로 물어보고 있는 중인 상태로 놔뒀다는 뜻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관계는 항상 얘기합니다 뭐 왜 안 좋아져 이 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어때요 이 그라는 사람이 이 아래의 질문을 여기서의 질문을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쓰는 게 큰 문제가 없겠죠 이게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중동사가 나오면 일단 속문선치고 이 문장이 동사 어딘지 파악을 해보세요 일단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동사를 없다 그런데 이게 아예인지 이게 동사가 돼야 되겠지 그죠 고거 먼저 확인하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좀 잘못됐어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맞췄지 않았을까 틀리신 분이 왜냐하면 지금 이 엔드 때문에 그래요 엔드 이 엔드 엔드 뒤에 지금 이 리얼라이스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졌으면 그러면 아마 병렬 구조로 보지 않았을까 우리 윤호가 아니었을까 윤호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단 병렬이라면 이게 2번이랍시다 물론 3번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과 같은 성질의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일단 문장의 시작이 여기서 뜹니다 gradual이라는 것은 여기 뭐 부사니까 피로부터 치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리얼라이스다고 맞출 수 있는 거 일단 allowed 그죠 혹시 맞다면 allowed가 맞을 거고 찰리다면 이와 유사한 동사 류 그러면 뭐야 투 해부가 겹친 겁니다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해석해봐야 돼요 일단 맞다는 가정하에 여기 앞에다가 바로 this simple reminder note 노트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위의 문장은 이러한 단순한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노트는요 그래그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포인트 뷰 다른 견해를 갖도록 허용해 주었다 그리고 그 노트는 깨달았다 그가 그가 완벽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노트가 깨달았어요 이거 관계가 얘랑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앞에 있는 이 투 해부하고 병렬이라면 그런데 end디 기본적으로 to는 안 씁니다 그냥 realize 라고 하는 원형을 쓰시면 해석해보신 뭐야 그래그로 하여금 다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었고 그래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줬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게 퍼펙트하죠 그래서 답은 realized가 아닌 여기가 붙어 내 생각에는 틀렸을 거야 지금 계속 우리 윤을 변명해 주고 내가 틀린 이유를 이거를 realize라는 병렬구조 to 부정사 뒤에 to 뒤에 to 부정사의 병렬일 때는요 병렬구조일 때는 to를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4번이 잘못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틀리신 분 앞에 병렬도 있었어요 틀리신 분들은 병렬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이 바로 뭐 등이 접속사를 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저번에 어제 화목토반 야 너희들 들어오냐 했더니 들어온대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아 체크한다 자 우리 윤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좋습니다 꾸덕꾸덕 옆으로 말고 앞으로 끄덕끄덕 좋습니다 이 병렬구조 오늘에 확 들어온 사람 일단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우리집은 다음 와우 17번 18번 이건 두 개 한 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다시 모닥 풀어보시고 자 17번 일단 틀린 거 번호 자기가 이거 썼는데 틀렸다 어 1번이요 어 이게 좀 틀린 건데 이게 내 말 이 말 정답이에요 정답 어 내 말 못해라 드세요 4번을 쓰셨다고요 또 다른 거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번호 체크하신 거 없어요 뭐요 이렇게 말 해줄잖아 내가 자 일단 내 말 오답 되어져있는 문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엔더업이란 나면은 여러분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엔더 ing 이거는 수거입니다 수거 엔더 다음에 동명사 우리가 그 동명사 편의 관용적인 표현 편에 나온 것 같아요 결국 ing 하게 되다 엔더 이렇게 항상 동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수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죠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국 ing 하게 되다 그래서 해석은 그는 또한 결국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에 5번의 됐은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됐하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접속사 됐을 주로 우리가 뒤에 문장 보니까 약간 this is 너의 life란 것은 이 주어에 해당되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see 보호라 그래요 자 같은 내용이니까 어찌됐든가 이 문장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 주어자리 통사 뒤에 목적언하는 보호자리 다 붙어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앞에 쓰이는 됐은 자연스럽게 접속사 됐이 되는 겁니다 졸렸을까요 아니요 큰 문제 없죠 자 답은 1번이에요 1번 이게 왜 어렵냐 1번이 자 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자 여기 시작은 여기입니다 if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head 플러스 pp입니다 pp 우리가 과거완료라고 쓰는 거죠 만약에 가장 과거완료 그러한 어떤 circumstance라는 말은 상황들을 뭐 가졌더라면 뭐 이런 문장이 될 텐데 자 저번에 말했던 이것은 뭡니까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동사 아니에요 앞에 pp가 여기서는 head 플러스 pp 얘가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t 일단은 준동사가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가 지금 맞냐 틀리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중동사인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단 합격이에요 두번째는 얘하고 이 앞에 있는 circumstance와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ing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이게 지금 상황이란 뜻이 상황 상황들이겠죠 상황들이 그에게 주다라는 능동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해석은 만약에 그가 그런 상황들을 가졌더라면 그에게 주는 상황들 어 맞다고 물론 바득바득 우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영어에서 give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명사가 두 개 올 수 있는 수요동사입니다 누구 누구에게 ㄹ뭐 을 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람에 해당되는 대상이 오는 이거 목적어 1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뒤에는 주는 대상인 사물에 해당되는 목적어 2 이걸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이걸 바꿔 쓸 수 있죠 자리를 어떻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물에 해당되는 얘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이 뒤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경우는 앞에 반드시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 2를 써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똑같은 give를 쓰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치사 9 다른 말로 부사 9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을 이걸 4형식 이걸 3형식으로 바꾼다 서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누구에게 주다라는 투힌만 존재합니다 아까 말한 뭡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예요 give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뭔가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사가 뒤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돼요 see도 누군가 뭔가를 보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힘만 있었으면 힘이 목적이 있는데 투힘은 없는 셈을 쳐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문장에는 give하고 이 사이에 목적이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죠 만약에 giving 힘 뭐 뭐 이렇게 썼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give to 힘은 다른 얘기예요 왜 전치사는 문장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주다라는 기브라는 동사의 목적이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맞을까요 지금 불안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기분리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쓰면 가능하죠 왜 자 이겁니다 위에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아 여기 부분 여기 아니고 아래꺼네 아래꺼 이 문장을 3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주어자로 옮겼어요 얘가 이제 목적과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은 비기분이라는 수동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소위 말하는 목적은 주어자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 to 다음에 사람 이렇게 쓰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비동산 쓸 필요 없죠 왜 과거 분사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giving이 아니고 기분이 됩니다 해석은 만약 그가 그러한 상황들을 갖지 못했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사항들이죠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지금 조금 다른 것들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문장이 됩니다 어렵죠 조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18번에 1번 쓰신 분 어허 어허 우리 2번 쓰신 분 3번 4번 5번 자 답은 5번입니다 일단 1번 쓰신 우리 윤우는 지금 유사한 문제가 계속 틀려나갑니다 본인 아까쯤에 이 엔드가 보였다는 말 진심인가요 하하하하 아니 계속 저기 등이 접속서가 보였다 그러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 양반아 등이 접속서가 보이면 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면 여기 2번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죠 1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2부정사이거나 다시 말해서 얘랑 같은 용사로 2디스커버 얘거나 아니면 슈투디에 2 원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둘 다 해석을 해봐야 돼 넣어봐야 돼 첫 번째는 자 1어 더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당신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당신이 배워야 되는 거 근데 배우는데 뒤에 또 이게 또 문장에 또 나와 좀 이상하죠 자 당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되는 당신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커버 당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how to talk abou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아마도 문장의 얘랑 얘가 1,2번의 내용이 되겠죠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2부정사는 병렬구조 연결할 때 2를 생략합니다 그죠 사실은 2로 쓰든 뒤에 2, 2로 쓰든 결론 다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 돼요 예 알겠어요 혹시 2가 안 들어갔다 어떻게 했다 생각했니 그것도 아니에요 병렬구조가 안 보였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혹시 찍었니 그것도 아니에요 야 자 그러면 5번은 뭐가 문제집합시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바로 그거죠 일단 ing가 변화했어요 그럼 이건 어쨌든 준동사입니다 일단 문장의 준동사 나오면 우리가 그 문장의 시작부터 파악을 해야죠 시작이 어딥니까 여기에 that 나온 뒤부터 여기서부터죠 왜 준동사 나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준동사가 잘못된 준동사를 썼던지 아니면 문장의 동사 자리를 장난쳤던지 뭐 이런 게 기본이에요 앞에 보면 맞습니다 근데 unemployed를 우리 어떤 애가 동사로 알더라고요 물론 unemployed라는 단어가 동사학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은요 이게 만약에 ed이라고 하는 동사라면 누구를 unemployed는 뭐야 실험시키다 실험시키다 직업을 잃게 만들다 라는 타동사니까 목적으로 나와야 돼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에서의 unemployed는요 실업된 뭐지 실직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예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아마 얘를 동사로 보신 분들은 얘가 맞다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에가 동사가 아닌 분사가 쓰였으면 이 문장은 아직 동사가 없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가 돼줘야 돼요 스펜딩이 아니고 스펜드가 돼주면 딱 맞겠죠 이렇게 문장이 써야 된다는 거 일단 여기 아 20번 남았어요 20번 나도 끝내고 싶었는데 한 문제 남았더라고요 자 이거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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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미있네요 뭐가 재밌냐면 이거 혹시 3번 쓰신 분 그죠 3번을 많이들 쓰셨을 겁니다 어 앞에 엔드 오리 게이드 이거 보고 그냥 다 바로 쓰면 되겠다 왜 앞에 보니까 이 문장 시작이 여긴데 여기에 나와있는 동사는 파운드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프리벤티드가 돼야 되겠다 그죠 여기 답이구나 아싸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막 이렇게 했죠 요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 함정이 숨어있어요 왜 함정이냐 그 and to prevent them from the 어 뭐야 여기 컴마가 있네 이거 뭐지 그 뒤에 봤더니 one of them one of the family moved 어 뭐야 갑자기 문장이 나와버렸어 뒤에가 뭐야 이 and 뒤에 to prevent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이거는 병렬구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prevented가 돼야 되겠지만 아쉽게도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 문장의 끝은 여기에서 부터 와하하하하 여기까지에요 오마이갓 그죠 그런데 그중에 여기 컴마 찍고 여기 뒤에 부분은 분사 구문이니까 이건 없다고 취급을 하고 그래도 여기에 원어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병렬구조라면 이게 뒤에 들어가는 게 가당합니까 안 맞죠 여기는 미안하지만 이 and 뒤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to prevent는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때의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 문장에 주호도 아닌 이상한 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부서로 쓰일 때입니다 투부정사 부서 역할 중에 원망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함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섭니다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산으로 이동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and는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이 found라는 단어랑 무슨 병렬의 관계로 보는 그 and가 아니고 정말 and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그 앞에 이 투부정사의 부서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이 병렬구조 보려면 컴마 뒤에가 더 다른 문장이 뒤에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끝나야 돼요 그 부분으로 이해되시죠 여기로 말하면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면 and부터 그러면 이거는 병렬구조로서 프리벤티드가 들어갔어야 될 문장입니다 자 이해 되세요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쓰신 분 틀린 거 다른 거 다분 이거 이왕만드라 이거는 이건 5번이지 아 4번이지 야 and 앞에 한사 절반은요 뭐였습니까 산으로 갔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아니 남았다고 스티이드를 써야죠 와 내가 보기 너무 쉬운데 이거 뭐으로 틀렸어요 오 선생님 and 아닙니까 and니까 병렬구조 아 병렬이든 뭐든 그럼 앞에가 명사 동사 나오는데 뒤에 명사 동사 나와야지 명사 갑자기 무슨 분사가 나온다고 말이 돼요 안되죠 병렬이면 더더욱 나나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오 아마 3번에 대부분 침주신분은 다 3번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다 어디 가세요 그렇게 급히 자 숙제는요 21번부터 2 4 6 8 10 12 32번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잘 풀어오세요 자임만 9